오프닝레이스 해병가 오프닝레이스 세트님은 이상한걸 많이 하시네요 어우 이상한게 재미있거든요 PR4 아이스 화이트 3 2 1 출발하트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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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하트 아 뭐야 왜 내껄로 이거 세트님은 예능 아니신가요? 지금만큼은 예능이 아니라 진심으로 달릴거에요 아 맞다 부스터가 있지 부스터 이걸 여태 안쓰고 있었네 부등이죠? 점프하시고 내려오시고 착취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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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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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러브솔림 가지마세요 같이가요 안돼 아잇 오른쪽 나이스샷 아 근데 하늘에 달이 진짜 이쁘게 뜨네요 제가 그래도 현실에는 운전을 나름 나름 아니 생각해보니까 제가 현실도 운전을 그렇게 잘한 편은 아니거든요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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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 후 리타이어 오마이갓 다음 미션 이제 들어가볼게요 여기서 온라인 보석상 습격 공격자 4명 공격자 4명 전부다 공격자인데 세트님의 실력을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정장을 입고 갈게요 헤드라이 아 경찰이죠 여기 경찰이 왜있어 저는 이제부터 경찰이에요 꺄아아아아아 그나저나 보석상이 어디죠 안돼 사람 살려 쏘지마세요 쏘지마세요 아프니까 기지로 케이스 배달을 도우세요 아 저기 가방 안돼 내려요 목쿠님 안녕하세요 목쿠님 안녕하세요 목쿠님 안녕하세요 아 목쿠님 죄송합니다 절대로 이거는 게임이라서 제가 죽인거지 제가 목쿠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나요 저는 시청자분들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타이어 반갑습니다 이거 부금같은 경우는 사람 드레스 부금 안돼 빨리 지갑 써 빨리 부금 쳐 게임할때는 게임만 해야지 괜히 어 다른 행동을 하면은 이런걸 뺏긴다고요 PC방을 가도 게임에 집중을 안하고 라멘을 시켜본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저입니다 어 자 자 안돼 여기다 내리면 당해죽지 죄송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겼죠 나이스샷 이게 저희 팀원들이 지금 캐리를 냈습니다 어쩐다 미션 클리어 세트님이 방송을 키우면 돈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 받자고 방송하는게 아니라 어 재밌게 즐기려고 방송을 하는 저는 어 시청료를 받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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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 후원같은거를 웬만하면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걸 받는다고 해서 제가 막 엄청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게 엄청 좋지가 않은데 퍼테팅 2,000원 감사합니다 형 정말 안받으실건가 아니 바라시오 미니언님 200만원 돈 너무나 감사합니다 엔지프롬 창문을 어 말깟 이런거 하셔도 되는데 제가 후원 리액션으로 아무차나 제가 뺏은 다음에 네고도 풀업을 보여드릴게요 네고도 풀업 브레이크 풀업 엔지 풀업 자 이번 미션같은 연합카드 복경 대사기금 자 갑시다 준비하시고 출발하튼 안돼 안돼 여러분들 저한테 돈을 주지 마세요 아 55% 안줘도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제 통장에 천만달러였는데 막지 못했어 진짜 어? 이분들이 고생하신 것을 어? 피달래만 제가 가져가는 것을 어 너무나 슬프다고요 자 출발하튼 준비되시죠? 이분 누구지? 아 여기서 내리고 싶은데? 이 지역을 리뷰하고 싶어요 왠지 모르게 잠시만요 아 저기 가고싶어 여기에 온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을거야 들어오시면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구요 어 모니터가 지금 실시간으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 안내네 물 한잔 먹고 갈게요 잠시만요 지금 목이 말라가지고 어우 시원하다 딱 갈게요 아 지금 목이 말라 죄송합니다 지금 저한테 무기가 있는데 아 아 그냥 아 죽이면 안되겠죠? 가겠습니다 그림을 털도록 하겠습니다 자 2킹 오른쪽 밑으로 왼쪽으로 그리고 여기 지금 드릴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드릴 아 드릴 없나? 어? 세트님 드릴 소지하고 있잖아요? 아 맞다 아 이게 다 여러분들의 후원 때문이요 아 그니까 집중하고 있을 때 후원을 보내시면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마우스 좌클릭 누르시구요 우와 자기 옷이 뭐 풀어먹는다고 드릴질도 안하는거 봐 어? 어?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어? 저는 그렇게 나쁜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오 Going scyter 어거 essere 이다푸살봇zon 아 이거 인성 아 이게 아유 아유정말 어유 정말라 전 아우 선글라스가 굉장히 잘올리는군요 점프 이분들만 믿고서 제가 뛰어갈게요 아니 사람들 왜 전부다 떨어지고 있어 여기는 시민차를 하예방갑습니다 여러분들 타세요 제가 운전을 할께요 저를 믿으세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제가 핸들을 잡아 오던 순간 트롤을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? 저를 믿으시고 따라오시면 되겠 되겠 되겠습니다 갑시다 출발하트 미션클리어 매우 쉽게 끝났어요 어 안돼 안돼 끄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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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션클리어 198만 5천 997달러 수입의 55% 100만 9천 2백 3백 달러 순식간에 100만 달러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